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경기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2군에서 운동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뿌듯하고 좋은 거 같아요 건호원 코치힘이 잔류군 코치힘이신데 되게 저한테 공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거에 일단 먼저 감사하다고 드리고 항상 좋은 말 열심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셨어요? 처음에 잔류군이 저 혼자였었거든요 코치힘이랑 혼자서 운동하니까 시합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야구도 뭐 그렇게 잘 된 게 아니니까 기분도 좀 안 좋았었는데 코치힘이 항상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야구를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하셨는데 코치힘 말 듣고 항상 코치힘이 항상 운동 더 시켜달라고 좀 쫄랐거든요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걸 좀 더 많이 시켜달라고 하셨을까요? 공 던지는 거 좀 많이 봐달라 했고 공 던질 때 쓰는 운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중점 두고 많이 훈련했어요 어제 경기 스플릿이었어요 스윙 삼진! 루키 이진하가 천하의 베타랑 황재균을 넘고 강백코를 넘어 박병호까지 삼진 처리 이진하 선수도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? 박병호 선배님 상대할 때 조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중학교 선배님이신데 대선배님 제가 초등학교 때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했는데 나중에 프로 가서 이 타자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빨리 왔네요 절 기억하실진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보실진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어린 사람이 이렇게 컸습니다 끝입니까? 네 또 한 번 더 상대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? 상대 당연히 하고 싶죠 그때도 제가 꼭 이기기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성진 잡고 나서 가운데에서 홀짝 뛴 이진하 선수 스토리에도 있었던 아 네 그거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어 그거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은데 LG 트윈스 박명근 선수라 있거든요 청대 동기인데 그 친구가 항상 던지고 뛴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왜 뛰는지 캐치볼 웨이트여서 물어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해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도 좀 웃기네요 팬분들의 이 보시기에 엄청 순하게 보는 분도 계시고 마운드 올라갔을 때 짬딱 같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순하다고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장난기 되게 많은 편인데 아 그래요? 마운드에서는 뭐 싸움딱 이런 거는 좋은 건데 저는 오히려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제 표정을 타자한테 안 들키는 걸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어릴 적 오 프로 지명을 하고 처음과 지금 현재 마음가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? 처음에는 잘하려고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마음 편하게 약간 즐기자 약간 이런 생각하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괜찮게 밸런스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의 목표랑 팬분들께 네 항상 결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식사 하셨어요? 네 방금 먹고 왔어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축하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는데 왜 영상통화가 부끄러우시다고 얘기하셨어요? 그냥 뭔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해야 되니까 혼자 있어서 더 부끄러워가지고 아 혼자 있어서 더 부끄러워요? 그냥 뭔가 허공에 말하는 느낌 부모님이랑 영상통화 안 했어요 오늘? 어제 아빠가 경기장 오셨었어요 직접 보고 이제 축하를 봐주셨구나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잘 던져서 기분 좋고 일본에 올라가는 게 올해 목표였는데 목표 이뤄서 좋고 일본에 올 시즌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게 목표입니다 특별하게 한 날이잖아요 그쵸 데뷔 이전 그쵸 그동안 사실 준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합 안 나갔던 기간이 좀 길어서 걱정도 조금 되긴 했었는데 선배님들이 나가서 긴장하지 말고 코너 재구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볼에 힘 있으니까 가운데 보고 던지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카운트도 유리하게 갖고 잘 던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석상호 선수 관련된 기사 혹시 보셨어요? 기사요? 기사? 네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네 120km 중반대에 예리하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네 공격적인 피칭을 하며 단 11개의 공으로 8회마를 3자범퇴로 마무리했다 음.. 네 네 그냥 가운데 보고 던졌는데 운 좋게 영상 경기 영상 보니까 네 그 스트라이크 존 바깥에 이렇게 딱 꽂히길래 아 블라이더는 원래 자신 있어가지고 특히 알포드와 문상철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신임답지 않은 백장투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3명의 타자를 상대하면서 사실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? 기억나는 거는 초구에 스트라이크 던지고 아 네 알포드 선수가 슬라이더 헛스윙했을 때 슬라이더가 그래도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슬라이더구나 또 외국인이고 그날 홈런도 쳤었고 그거에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등판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어요? 7회 말에 진아가 올라가고 네 장식 코치님이 8회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떠셨어요? 그때 마음이?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네 옆에서 형들이랑 선배님들이 긴장했냐고 막 긴장 풀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긴장이 조금 되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막 벌벌 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 잡힌 그 8회 전체가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위풍당당 투구를 할 때도 내려올 때도 그리고 본인의 삼진공을 챙길 때도 아 네 그게 또 이슈가 됐더라 한번 비하인드 한번 들어 볼 수 있어요? 그 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올라가서 첫 아웃카운트를 뭐 어떻게 잡으면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네 근데 마침 산진을 접하는데 점수 차가 좀 나니까 라운딩을 안 돌리는 거예요 아 내가 끼리 공 주고받고 하는 거 네네 그 볼이 저한테 왔는데 뜨거워서 이렇게 슬쩍 쳐다봤는데 네 권수영.. 권수영인가? 네네 맞아요 볼을 막 이렇게 빼라고 하는 거 같길래 원래도 빼려고 솔직히 했었는데 첫 아웃카운트 봉이니까 네 근데 또 그게 김선우 해설위원님이 멋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어디다가 보관할 예정이십니까? 집에 볼 케이스 여기도 있습니다 아 한번 보여주세요 오~~ 와하하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일본의 시즌 끝날 때까지 있는 거고 네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맞아요 한마디 형 리드가 좋아서 잘 던지고 왔어요 상남이 형이 그냥 볼 좋다고 아 칭찬에 또 많이 힘을 얻었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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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